야구 레슨의 달인 야달코치 194cm 국내 최장신 사회인 야구툰 중의 한명인 박관희 선수가 두 타자 연속볼렛을 내주고 3번 도영리 선수와 대결합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아우트 커브에 삼진을 다가고 맙니다 맥힌 타구 2풀로 파우시됩니다 아 뭔가 관능적인 김동훈 선수의 타석입니다 한가운데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카운트 스윙 삼진 아름다운 미소의 김동훈 선수입니다 홍콩이 어떤 팀인가요? 저희는 서울시립대를 출신으로 다 졸업하고 오비만 모여서 저희가 한 10년 정도 된 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땡 너무 길어요 아 길어요? 잘 짤게요 티마라의 투수는 작전을 잘 짤 것 같은 작전구 출신의 89년 이주호 선수 보수는 김동훈 선수입니다 수비를 나가고도 이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응원단입니다 응원단 사과 무슨 뜻이에요 티마라가? 어 빨리 말씀해주셔야 돼요 나 사투리랑 안된다 빨리 사투리랑 안된다 사투리 안되나? 저희는 인터넷 아라베이스볼에서 주로 하는 팀이라 이름이 티마라입니다 찐한 사투리가 배력적으로 들리는데요 배트 꼬다리에 맞은 볼이 중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밀린 타구 이땅으로 투아웃이 됩니다 오우 티마라의 수비 기본기가 좋아 보이는데요 194 박관희 선수의 타석 유 땅 대쉬 오우 원핸드 캐치와 러닝스로 아! 부정확한 송구에 세입이 됩니다 4번 형광 언더티 이미처 선수와 이름이 같은 이미처 선수에 타석 히트! 파울인가요? 라인 안으로 떨어집니다 서울 시립대에 찾아온 1,2주의 찬스를 살릴 수 있을지 인코스를 밀어 쳤는데 우익수 차오안 선수가 대시하여 우쿨로 3아웃을 만듭니다 김성환 선수의 타순으로 2회초 공격이 시작됩니다 히트! 한가운데 볼을 받아쳐 깔끔한 저 안을 만드는 김성환 선수입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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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두 타자를 자삭으로 내보내고 도로까지 허용해 주자 2,3루의 위기를 맞는 실제 팀입니다 9번 대수일 선수의 타석 히트! 센터로 가볍게 밀을 쳤는데 중견수가 잡아 송구하였지만 3루 주자가 언더베이스로 홈에 들어와 펀치 득정을 하는 팀 아라입니다 다시 두 타자 연속볼 레슨을 허용하며 밀어내기 1점을 주고만 하는 까니 투수 타석엔 3번 오영민 선수입니다 아우 이게 뭔가요 아우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이 님은 둔탁한 소리와 함께 카습니다 이 땅 송구가 불안했지만 투아웃이 됩니다 그 사이 주자가 들어와 또 한 점을 주고만 합니다 4번 오우 선수의 타석 스윙!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룩킹 상징! 잉크스 페스티벌로 2아웃을 만듭니다 카메라 방향으로 연습 스윙을 하는 매우 센스 있는 좌타자 지성광 선수 초구를 지켜보고 이구도 그냥 지켜보고 헛스윙으로 아쉽게도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아우 요즘 잘생긴 투수 너무나 많아요 7번 이은식 선수의 타석 히트! 힘차게 퍼 올렸는데 좌중간 깊은 코스에 볼을 좌익수 오영민 선수가 좌플로 투아웃을 만듭니다 히트! 이번에 살짝 짧은 타구로 좌안을 만드는 김태관 선수입니다 한 땀 안전하게 처리하여 쓰리아웃을 만듭니다 이재훈 배우를 닮은 김동훈 선수의 타석 풀카운트 승부 끝에 볼넷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냅다 뛰는데 히트! 높은 발사각에 2플로 원아웃 됩니다 백힌 타구 1플로 투아웃 그리고 이루 송구 아! 볼을 잡지 못해 더블을 하지 못합니다 3땅 포인트로 잡아 1루 송구 쓰리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1번 문현석 선수의 타석 6땅 부드러운 포구 그리고 현란한 스텝 아우 팀아라 수비가 좋은데요 2땅 아! 하지만 타자를 맞추고 맙니다 아우트 변화구를 밀어쳤지만 우플로 투아웃이 됩니다 이번에도 우플로 쓰리아웃이 됩니다 우플로 쓰리아웃 우플로 쓰리아웃 우플로 쓰리아웃 우플로 쓰리아웃 우플로 쓰리아웃 우플로 쓰리아웃 팀원들이 많이 대회인데 멀리까지 와주셔서 고맙고요 항상 저희는 재밌게 하는 경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오늘도 재밌게 또 승리하면 더 좋겠죠? 오늘도 승리해 화이팅! 구독! 좋아요! 리더가 활기차니 팀원들도 밝아 보기가 빼고 좋습니다 이땅 편안하게 원아웃 아! 발목을 까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어우 키 차이가 히트! 아우트를 감각적으로 비껴맞춰 우한을 만드는 좌우완 선수 그리고 타석엔 김동준 선수입니다 스윙! 그리고 주자 뜁니다 아웃이 됩니다 하지만 세이비라고 강력히 어필하는 주자 비디오 판독을 요구하지만 대회엔 비디오 판독이 없어 야달코치의 판독을 개최합니다 아 안 닿은 것 같은데요? 안 닿았네요 좀 억울하겠는데요 인코스! 투스트라이 스윙 삼진! 3아웃 이닝을 교대합니다 키가 어떻게 됐어요? 2m7 그게 제일 궁금해 우선 아 저 94입니다 194요? 네 194입니다 195입니다 시작하자마자 1등으로 원아웃이 되고 타석엔 6번 지성광 선수의 타석 스윙!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당구 삼진으로 투아웃이 됩니다 아우트 깍찬! 원 스트라이크! 아우트 변화구에 투 스트라이크! 폭포스 커브를 요구하는 포수 루킹 삼진! 변화구에 화들짝 놀라 엉덩마가를 찍고 마는 이은식 선수입니다 오늘 무한타에 오영민 선수의 타석 히트! 아우트를 잡아당겨 유격수와 3루수를 가르는 조안을 만드는 오영민 선수입니다 툭당 1루자를 묶어두고 1루로 송구하여 원아웃이 됩니다 밀린 타구 어렵게 잡아 아홈을 선택하는데 세입이 되면 야수 선택으로 기록이 됩니다 담땅! 다블코스! 1루 송구 투아웃! 그리고 1루 송구! 늦은 타이밍과 송구불안으로 주자를 2루까지 보내고 5개는 오늘 첫 타석의 배수군 선수입니다 히트! 아우트를 밀어쳐 깔끔한 중환이 되고 주자가 들어와 또 한 점을 달아납니다 아 그런데 오바론이 됐습니다 194에 거구가 달려와 딸렵하게 태그하여 3아웃을 만듭니다 어우 무섭겠는데요 팀 아라의 투수가 84년 이현중 선수로 개최되었습니다 가입시켜! 인코스! 원스트레이크! 아우트 꽉 찬!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떨어지는 변화구로 삼진을 잡는 이현중 투수입니다 하지만 다음 타자를 맞추고 맙니다 입당! 세컨이 잡아! 주자 그냥 3루로 냅다 달립니다 3루 송구! 아웃이! 아! 세이브로 선언됩니다 발이 먼저 들어왔다는 누심의 판정입니다 놀란 눈빛의 3루수 김동준 선수입니다 다시 볼까요? 아! 아웃입니다 조금 어골하겠는데요 투수 정면! 이걸 잡아 1루 송구! 투아웃! 다시 1루 송구! 투 땅병살로 3아웃이 됩니다 2루 송구! 2루 송구! 2루 송구! 2루 송구!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는 이현중 투수입니다 6회초 이재영 선수의 타석 높이 뜬 골! 투풀로 1아웃이 됩니다 히트! 이야 제대로 맞았습니다 아! 펜스에 맞고 주자가 들어와 또 안점을 달아나고 타자 주자는 3루까지 뛰려다 아웃이 됩니다 다시 볼렛을 주고 전타석 좌안을 기록한 3번 오영민 선수의 타석 스윙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슬라이더로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이제 마지막 공격을 194 박관희 선수로부터 시작합니다 히트! 아우트를 잡아당겨 투안이 되고 농군 패션의 이미철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우트 커브를 두까타 댔지만 1당으로 원아웃이 됩니다 이번에도 두까타 댐 볼이 추미플로 투아웃이 됐지만 언더베이스로 시립대에 첫 득점이 됩니다 교체 첫 타석의 오정윤 선수입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스윙 삼진! 하이패스볼로 삼진을 잡아내 티마라 대서울 시립대의 경기는 6대1로 티마라가 이기며 32강에 진출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잠깐만요! 영상이 다 끝났습니다 얼른 좋아요와 구독 빨리 눌러주세요 제발!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붉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